주여 주여 제가 여기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당신의 뜻 믿고 따라갑니다 다가올 시련 당신 믿고 두려움도 다 떨쳐내리 떨리는 제 두 손을 천주여 부디 꼭 잡아주소서 나만약 성공한다면 주여 허락하소서 그를 위해 평화위에 기도할 짧은 순간을 허락하소서 남겨질 불쌍한 나의 가정 가슴에 나를 묻을 어머니 그들 기억 속에서 보디 제가 잊혀지게 하소서 나 십자가야 네 생이며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천주여 마지막 순간 거둬 주소서 제게 안식을 주소서 주소서 용기도 용서도 모두라 주님 뜻을 따르리 주소서